여보세요 에? 애타해? 뭐 여신이야 아 끊어 끊어 아 볼게 볼게 알았어 알았어 한번 볼게 보냈는데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제가 저번에 1탄으로 5천원 이하 갓성비템으로 해본 기깔난 베이스 메이크업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또 색조 메이크업 준비해봤습니다 1탄에서 미우들이 궁금해할까 안 궁금해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 뒤로 가기 누르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이 아주 또 엄청나거든요 다이소, 올리브영, 쿠팡에서 입소문난 제품들 그리고 제가 또 픽한 제품들 여러가지 골라가지고 5천원 이하로 엄청난 갓성비템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색조는 또 기깔나요 뉴트럴한 장미 컬러로 테마를 잡아서 요즘 시즌이 또 뭐야 2월 넘어가는 이 시즌 우리도 개강 시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근데 또 새내기들 개강하면 술 먹을 돈도 많이 나가잖아요 내 경험담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템들 눈썹, 마스카라, 쉐딩, 색조, 립까지 색 싹 다 메이크업해도 5만원 이하 메이크업도 아주 예쁠거야 오늘 메이크업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쉐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이랑 피노트 블러썸 3, 4년 전에는 얘네들 진짜 기깔나게 많이 썼었는데 하도 많은 좋은 쉐딩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잠깐 잊었었죠 근데 얘가 제가 그 해메샵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만큼 내가 좀 잊고 살았었나 싶더라고 퀄리티가 정말 좋은 제품인데 가격이 5,000원이라서 사람들이 얘의 진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 색깔도 너무 좋아요 이건 일단 피노트 블러썸이라는 컬러입니다 저는 코 쉐딩 할 때 무조건 약간 그레이시한 컬러를 코에 깔아줘야지 얼굴이 누루죽죽, 푸르딩딩 못 산 사람만이 안색이 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노트 블러썸 컬러로 일단 여러분 코 쉐딩을 예쁘게 이렇게 다져 놓는 거예요 이 컬러가 약간 물 탄 듯한 그레이 브라운 컬러라서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코 쉐딩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리고 화요봇분들이 은근히 그라데이션 돼 있는 쉐딩이 또 어려워요 쓰기가 근데 이렇게 보면 단일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단순해서 쓰기가 또 편해요 그 다음에 삐아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나오실게요 사방으로 굴러주셔야 돼요 한 면으로만 굴리면 사고나 뭉쳐 톡 쉐딩도 이렇게 살짝 굴려가면서 해주셔야 된다고요 새내기들이 약간 젖살 귀여울 때란 말이죠 저도 그때는 내가 젖살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막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알바비 다 윤곽주사에 쓰고 막 그랬는데 너무 후회되잖아 우리 새내기분들 부러워요 자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굴 라이트톤 분들이나 얼굴 허여신 분들은 이런 톤 이렇게 섞어서 쉐딩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게 쉐딩이 아니라 쉐도우처럼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컬러도 기본 음영 컬러예요 화장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쉐도우 컬러를 선택하시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컬러들을 눈두덩이에 기본 베이스 컬러로 깔고 시작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여러모로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라는 점 다음은 멀티 컨투어 스틱 태그의 누드로지 컬러입니다 멀티 컨투어 스틱이 딱 총 3가지 컬러가 있어요 2개는 기본 음영 컬러고 얘가 딱 컬러감이 있는 호수인데 살짝 말린 장밋빛이 나는 데일리로 잘 쓸 수 있는 은은은한 MLBB 컬러의 컬러 스틱 섀도우예요 다이소 제품 추천 리뷰 영상에서 이걸 썼는데 우리 미유가 또 찰떡 콩떡 같이 내 맘을 딱 알아주고 오버립 펜슬로도 쓸 수 있고 시크로도 쓸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 가능하다고 딱 집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또 오버립 펜슬로도 활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기깔나지 처음에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에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 눈 안쪽에 칠해주면서 살짝 눈 길이보다 살짝 오버해서 칠해줄게요 브러쉬로 블렌딩은 또 해줘야지 약간 이렇게 스틱 섀도우를 깔고 나서 그 다음에 파우더 형태의 섀도우 올리면 아이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또 눈 화장이 지속되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재미 꿀팁 컬러가 너무 예뻐요 완전 은은해가지고 데일리로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사실 웜톤 찰떡이긴 한 컬러인데요 제가 쿨톤이잖아요 저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삼각존에 이어서 깔아가지고 눈 앞쪽까지 살짝만 이어줄게요 근데 이 컬러가 살짝 명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눈 앞쪽까지 확 칠해버리면 다크서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이 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 앞머리를 밝히는 게 좀 눈 화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눈 삼각존 위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눈 삼각존 밑으로 음영을 끌어 내려주세요 새내기들은 눈을 이렇게 끌어 올리는 것보다 그 나이대에 맞게 상큼 발랄하게 살짝 이렇게 끌어 내리면 예뻐 보여요 이 정도로 스틱 섀도우 음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애매하게 은은해졌죠? 자 이제 또 다른 꿀템 섀도우들 나옵니다 우리 새내기들 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라떼 시청자들 은은한 라떼 시청자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에뛰드 모노 아이즈 섀도우 나오겠습니다 원래는 아리따움 제품이었죠? 우리 라떼 시청자들은 공감하실 멘트예요 반갑습니다 스테리 브라운 컬러 먼저 사용할게요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뉴트럴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 실버 펄이 콕콕콕 박혀 있어서 쿨톤이던 웜톤이던 다 알맞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눈에 깔아주면 은은하니 정말 예쁜 컬러예요 쌍꺼풀 라인 위주에 음영으로 깔아주는 스틱 섀도우를 살짝 코팅하듯이 덮어주면서 음영을 위로 올려줄게요 올려주면서 눈을 옆으로 이렇게 길게 빼줘 그대로 또 음영을 이어주세요 언더를 싹 칠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에 담긴 펄이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콕콕 박힌 펄보다는 내가 거울 봤을 때 보이는 은은한 펄이라서 카메라에는 진짜 잘 안 담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컬러감은 울먹 느낌을 위해서 모노아이즈의 로지포지 가지고 왔습니다 뿔그스름한 장미 컬러예요 라떼 시절 모노아이즈 컬러를 많이 썼지만 처음 보는 컬러입니다 엠지젠지들이 울먹 감성에 많이 빠져 계시니까 저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또 이런 느낌이 또 도와도와 그런 느낌 알지 뭔지 알지 살짝 이거를 언더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깔아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은은하게 나와야 돼요 사실 대학교든 어디든 화장실 하고 화려하게 막 꿩 마냥 제 얘기에요 경험 다입니다 나는 한 두 시간 화장해서 나왔는데 옆에 봤는데 막 방금 씻고 나온 여자애가 더 인기가 많아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존구 빠꾸는 진짜 여자들만 좋아해 저도 존구 빠꾸 정말 좋아합니다 은은하게 됐죠? 다이소 메이크업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던 쌍쌍바 듀오인데요 우디 베이지 컬러 손에 힘을 많이 빼고 이렇게 애교살에 샥 그림자 음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에 트임 효과를 주거나 이렇게 쌍꺼풀 라인 연장하거나 이렇게 아이라이너 그림자 효과 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거 꿀템입니다 남자친구랑 여행 갈 때 민낯 속이시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듣지마 내 미래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도 민낯 속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 낼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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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트윙클팝의 스파클링 아이스틱 로맨틱 로즈 애교살에 하이라이터 그냥 볼륨 필러 싹싹 넣어주는 제 꿀템 노베브 마냥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트윙클팝 부담스러운 핑크가 아니라서 데일리 컬러로 다 쓸 수 있는 컬러가 완전 추천하고요 다이소에서 이거 보이신다? 그럼 무조건 구매하세요 애교살에 그냥 싹 깔아져 바로 살아나죠 애교살 칙칙했던 사람들도 애교살 침패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에뛰드의 Look at my eyes velvet 찡긋 윙크라는 컬러고요 와 이렇게 밀착력 장난 아닌데 3,200원이에요 역시 에뛰드는 섀도우를 참 잘 만들어 밀착력도 참 좋고요 글리터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손가락으로 살짝 톡톡만 쳐주셔도 되거든요 눈두덩이에 그냥 이렇게 싹 한 번만 은은하게 살짝만 이렇게 깔아주세요 은은하게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은은하게 세게 깔면 진짜 그대로 그냥 탁탁탁 달라붙어서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써봤는데 숨었고 밤늦게까지 너라도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이 스틱 섀도우 발라줬던 애교살 부위 있죠 여기 부위 위쪽에 동공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깔아주면 애교살 필러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새내기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아이돌 글리터 효과 주실 수 있습니다 강한 글리터들은 눈이 더 작아 보이거나 과해 보일 수 있어요 눈동자 밑에만 살짝 올리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라이너 타임인데요 맥퀸 뉴욕의 워터프루프 펜슬 젤 라이너 로맨틱 여신이에요 지속력이 엄청나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물놀이를 준비하시거나 나는 좀만 누가 툭 쳐도 왜 그래 너한테 굉장히 눈물이 많은 예쁘다 눈에 워낙 유분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펄이 막 이렇게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좀 체리쉬한 로지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입니다 속눈썹 라인 가까이 이렇게 칠해서 조금 더 깊은 음영감 주면서 픽스되기 전에 빠르게 브러쉬로 블렌딩 해주시는 거예요 은은한 데일리 메이크업 하실 때 아이라이너를 빡 주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꾸안꾸 아닙니다 아이라이너나 이런 마스카라 속눈썹을 덜어내 주시고 음영감 위주로 표현해 주시면 좀 더 은은하고 청순하게 메이크업 표현하실 수 있어요 눈길이 연장해 주면서 싹 블렌딩 해주고 밑트임을 주는 거죠 약간 청순해 보이게 일자로 동공 끝에서 쓱 일자로 빼주는 거예요 이 컬러를 브러쉬에 다 지워진다는 느낌이 들어도 블렌딩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본인들은 그렇게 느껴도 다 이렇게 음영감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눈꼬리는 슬쩍 그려주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태그 슬림핏 아이라이너 애쉬블랙 사실 이 제품이 막 퀄리티가 막 뛰어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심도 되게 잘 부러지고 단단하지 않고요 잘 지워지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은은하게 블랙 컬러를 표현하기가 되게 좋아서 데일리 아이라이너로 사용하기 좋다 제 눈매 따라서 쓱 내려주기만 할게요 눈 길어 보이도록 진한 블랙이 아니라서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제가 우리 새내기 미우들을 위해서 쿠팡에서 찾아낸 또 미샤의 코튼 블러셔 발레 슈즈라는 컬러입니다 바로 또 예전에 그 엄청난 백화점 유명템이었던 나스의 섹스 어필 부끄러 이라는 블러셔가 있거든요 그 블러셔의 저렴이라고 또 입소문이 난 그런 블러셔예요 일단 봄원분들에게 엄청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컬러예요 화해못들이 화장대에서 아무리 내가 세게 세게 색감을 올리고 싶다면서 막 이렇게 찍어 올려도 그렇게 진해지지 않는 이런 현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색감입니다 뽀얀 코라의 느낌 핑키쉬한 코라의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나스 섹스 어필이 채도가 살짝 더 선명하게 올라와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육안으로 보면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모르겠더라고요 지속력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나스가 더 오래가 오늘 저 컬러 조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20대 초 중반 여러분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컬러감인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는 이니스프리의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4호 가지고 왔습니다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쿠팡이랑 올리브영에서 뒤져봤을 때 페리페라의 아이브로우가 진짜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당연시하게 가지고 와서 쓰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좀 뻔하다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가 쓰기는 좋긴 좋은데 화알못들이 쓰기엔 안 좋아요 너무 얇고 길게 빠져있어서 빠르게 쓰기도 어렵고요 근데 요런 쉐입들은 사실 화알못들이 응을 쓰기도 좋다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아이브로우 채워주기 너무 좋은 쉐입이에요 근데 이거 저 처음 써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써보면서 한번 리뷰해볼게요 저는 눈썹이 진해지면 강인해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눈썹을 진하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이 컬러감 너무 예쁘다 저 컬러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쉐입도 쉐입이지만 이게 그려지는 게 약간 그 제가 항상 우리 미우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아이브로우 주제에 수분감을 1%라도 머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항상 말씀드렸죠 얘가 딱 그거의 정석이네 단단한데 스무스하게 그려져서 이게 덧발라도 뭉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를 이렇게 빗어주면 또 되게 잘 풀어져서 눈썹 부분에서 제일 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 눈썹 앞머리 부분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 보이시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좀 흡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느라 저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여행 동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성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스카라를 오늘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마스카라를 일부러 구매를 했었거든요 라떼들이라면 다 아는 근본 마스카라입니다 요 4D 마스카라가 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유명한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요 가격이 2,580원 브라보! 대신 워터프루프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 길어지고 정말 볼륨감이 이렇게 풍요하게 생기는 마스카라인데요 조금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도 살짝 여기에 이렇게 팬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마스카라예요 눈에 유분감이 워낙 많은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마스카라니까 싼 가격대에 너무나도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도 2,580원 투자해볼 만하다 바로 립 발라볼게요 오늘 요거 세 가지 발라볼 건데요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요 투쿨포스쿨 누드로지 컬러로 오버립 연출해주고 그 다음에 립 틴트 발라줄게요 와 이거 오버립 스틱으로 쓰니까 너무 예쁘다 입술 라인 느낌으로 표현되면서 되게 이쁘게 표현돼요 약간 MLBB 느낌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대신 여기다가 너무 라이트한 립 바르시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고요 모브 컬러나 약간 딥한 컬러 발라주시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채도감이 좀 있는 컬러들 발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트윙크팝의 퓨어 글래스 틴트 미들로즈 컬러고요 약간 미지근한 핑크 로즈 컬러예요 데일리 데일리하게 쓰시기 좋고요 약간 청순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 그래야 되나? 빛을 전체적으로 싹 깔아줄게요 근데 약간 오렌지빛도 살짝 도네요 자 그리고 이게 뮤들 여기서 꿀팁인데 막상 이렇게 립을 올렸을 때 뭔가 약간 형광등 탁 켜진 느낌이 안 난다 약간 조금 더 청순해지고 싶을 때 쓰는 제 꿀팁이거든요 화사한 컬러의 블러셔 있죠 그런 블러셔 다시 한번 사용해서 톤온톤 기법이라고 해야죠 립 외곽에 살짝 올려주는 거야 수채화처럼 립 주변은 블러 처리되면서 샤르륵 퍼지는 그런 느낌 내 입술이 메이크업과 좀 동동 떠 보인다 이럴 때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블러셔랑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면서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야목 분들도 그리고 립 마무리로 더샘 샘물 세럼 립글로스고요 이걸로 마무리 립코팅 시작해주는 거지 이게 립 리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을 알 것 같아 입술에 딱 올렸는데요 끈적이지가 않네 이게 립글로스가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얇게 발려 얇게 그 입술 컬러감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끈적임이 하나도 없이 올라가요 이거 진짜 립이 좋은 이유가 있네 이거 괜찮다 약간 아이보러고 다음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아이템인데요 여러분 제 입술 한 번만 봐주세요 누가 내 입술에 조명 쌌니 어머 입술 너무 예뻐 입술 필러 맞은 것 같아 지금 제 입술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쿠팡에서 지금 로켓 배송으로 당장 구매 가능하시니까 우리 뉴뉴들 지금 구매 갈기실게요 나 입술만 장원영 죄송해요 다음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골드 볼륨 라인 일단 이 꼬라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나 내가 깨트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배송 오자마자 이거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데 사실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샴페인빛의 입자가 엄청 고운 하이라이터인데요 일착력도 좋고 입자가 진짜 고와서 더샘에서 갓성비템이라고 꼭 추천하고 싶은 하이라이터입니다 자연스럽게 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정말 데일리용으로 추천해요 막 사이버텍 어머 나 양 조절 또 실패했잖아 이렇게 깨져서 브러쉬에 제대로 균일하게 안 묻혀져서 이런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고 어머 잘된 메이크업에 2주 묵힌 설사를 뿌리네 이거는 수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콧잔등에 살짝 동안으로 보이기 위해 눈 밑에만 살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개강 여신 미우들을 위해서 5만원 미만 아이템들로 이렇게 싹 갓성비템들로 꺼내봤는데 어떠셨나요 미우들? 근데 사실 새내기 미우들 아니어도 될 거 같아요 오늘 색조합 자체가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에도 너무 제격인 거 같아서 우리 모든 미우들이 즐겨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아니었는지 싶습니다 나 제 입술 잘한 거 같아 그쵸? 진짜 그리고 오늘의 메이크업 제품들 중 팟투를 좀 뽑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너무너무 감탄했던 더샘의 샘물 세럼 립글로즈랑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구매해 일단 더샘 이거는 지금도 제 입술에 광이 안 사라질 정도로 아까 바른 것 마냥 좀 촉촉하게 살아있어요 바르면서 느꼈는데 그 틴트의 컬러감도 전혀 안 뭉개서 너무 좋았고 입술이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 자체는 뭐 아까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굳이 안 할게요 그리고 화알목 분들이나 이제 막 화장 시작한 분들이 구매해보기 너무 좋은 아이브로우 화장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냥 추천합니다 암튼 이거 두 개 완전히 추천한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말만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우리 미우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메이크업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거든 우리 새내기 미우들은 좋겠다 갈 데 많아서 늙은이 제일 예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